4월의 마지막 주말, 오늘은 어떤 계획 세우셨나요?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흐려져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번 비는 주로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충청과 전북 지역의 5에서 20mm 정도인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북부 지역에서도 오후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알아보셔야죠.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는데요. 서울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한낮 기온은 16도를 조금 넘었었는데 오늘은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사선으로 보이는 구름대가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비구름대가 곳곳에 영향을 준 뒤 밤에는 대부분 물러가겠습니다. 이번 주 날씨 정말 비 소식이 많죠. 이동성 고기압과 북쪽에 보이는 저기압의 영향을 번갈아 받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그리고 일요일인 내일도 이렇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기압 고려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인 오늘 하늘 전국이 구름 많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전국이 2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도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인 내일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주로 중북부 지역으로 내리겠지만 비의 양은 적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니까요. 날씨 정보 잘 활용하셔서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